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달짜에 버터 오징어의 1000배의 맛이에요. 갑오징어와 캐러멜 소스에 절주한 저 같은 코코넛으로. 우와. 아침 식자입니다. 어떤 게 메인이죠? 이거를 먹고 오징어 한번 맛보세요. 오징어. 오징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먼저 먹어. 먼저 먹어. 먹어요 먹어.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 이거 먹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먹어봐. 맛이 어떻길래 그래. 진짜 맛있다. 먼저 먹어. 먼저 먹어. 먹어요. 이거 짠 맛이 나잖아. 우와 진짜 맛있다. 오빠 대박. 이 소스가 오빠 예술인데? 이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최고급 일식집에 셰프님이 특제 소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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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우와. 우와. 이거 장어 같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내가 역대 먹었던 것 중에 최고 맛있는 것 같아. 인아 운다. 와 진짜 맛있다. 오빠 대박. 말자한테. 맛있어서 운 사람. 운이 매워가지고. 이거 계속 씹을수록.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소스 맛이 계속 나. 와 찍어먹으면 대박. 이거를 다 해봐. 다 해봐. 나 나 나.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변기 아님. 와. 이거 소스로 다 될 것 같아. 네. 많은 소스. 와 미쳤다. 진짜 아침.